신천안산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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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신천안산거리 신천안산거리 그거 할게요 그거 아시죠? 아직 모릅니다. 아직 장관되고 있어 네 자 1절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천안산거리는 정통으로 하는거는 천안산거리 이렇게 나가던데 신천안산거리는 똑같은 가사인데 천안도 산거리 흥수나 흥수나 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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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한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한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천안도 산거리 시작 천안도 산거리 흥수 흥삽 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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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터 흥vo clipping 흥 흥 숱 짠 esc amph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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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거리, 웅숭아 보드는 제멋에 겨워서 이뤄졌구나 제멋에 겨워서 이뤄졌구나 그럼 연결, 시작 저란 노상거리, 웅숭아 보드는 제멋에 겨워서 이뤄졌구나 세워라 봄쳐라 세워라 봄쳐라 세워라 봄쳐라 고고가지를 말아라 고고가지를 말아라 고고가지를 말아라 아까운 청춘이 다늘고 가누라 다늘고 가누라 그쵸? 음, 시작 세워라 봄쳐라 고고가지를 말아라 아까운 청춘이 하늘로 가누나 바까운 청춘이 다늘고 가누나 연결, 시작 세워라 봄쳐라 고고가지를 말아라 바까운 청춘이 다늘고 가누나 그쵸? 너무 잘하시는데요 두 번 가리기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은하장교가 강무너졌으니 음, 시작 은하장교가 강무너졌으니 음, 시작 은하장교가 강무너졌으니 은하장교를 은하장교가 은하장교가 강무너졌으니 은하장교의 은하장교가 강무너졌으니 은하장교가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까마귀하고 까치가 서로 몸을 맞대서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하작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설이야. 그리고 기왕 설명하는 중 김에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면 묘창해지 그랬잖아요. 묘창해지는 무슨 소리일까요? 묘창해지는 뭐냐면 넓고 아주 넓고 푸른 망망한 바다에 아주 좁쌀만한 좁쌀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바다에 좁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주 큰 가운데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고잘 것 없는 고잘 것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세상에 고잘 것 없는 나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넓은데 아주 망망한 바다에 좁쌀을 알맞은 거 하나가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니까 묘창해지 밀속이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넓은 바다에 망망한 바다에 한 알의 좁쌀이 날이거든요. 다시 은하작교 해볼게요. 은하작교가 쾅 무너졌으니 은하작교가 쾅 무너졌으니 은하작교가 쾅 무너졌으니 은하 flick notre標ascão 은하작교가 쾅 무너져 있습니다. 은하작교 개소 은하작교는 은하국feld 은하작교가 쾅 무너졌으면 은하작교가 쾅 무너질 은하 underground 은하자교가 확연이로구나 건너갈 길이 확연이로구나 연결해서 은하자교가 시작 은하자교가 확 무너졌으니 건너갈 길이 확연이로구나 세탁만사를 세상만사를 생각을 하며는 생각을 하며는 며창해지 며창해지 음 일석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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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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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석이로구나 연결 세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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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날 따라가거라 시작 날다려가거라 날 모셔가거라 날 모셔가거라 한양당구나 한양당구나 날 모셔가거라 날 모셔가거라 날 따려가거라 날 모셔가거라 시작 날 따려가거라 날 모셔가거라 한양당구나 날 모셔가거라 한양당구나 날 모셔가거라 한양당구나 날 모셔가거라 날 모셔가거라 정맥한 빈방에 음 시작 정맥한 빈방에 음 외로운 이 몸이 음 시작 외로운 이 몸이 음 음 음 산단 말이냐 산단 말이냐 산단 말이냐 산단 말이냐 누구를 바라고 음 산단 말이냐 누구를 바라고 음 산단 말이냐 정맥한 그럼 연결 시작 정맥한 빈방에 음 외로운 이 몸이 음 음 외로운 이 몸이 외로운 이 몸이 산단 말이냐 가사 가사가 좀 그죠 정맥한 빈방에 그니까는 아주 고요하고 쓸쓸한 그런 거를 표현한 거예요 고요하고 혼자 사는 사람인가 그 남편이 없고 남편이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인가 봐 이 노래 진 사람이 고요하고 아주 쓸쓸한 그런 걸 표현한 거야 그니까 의지할 곳이 없고 아니요 그래서 아주 외로움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신세 타려워야 그쵸? 신세 타려워야 고마가 산단 말이냐 그러니깐 일하라고 일 아니 가사 있잖아 날다라 가거라 날다라 가고 오셔 가거라 한양 남구나 그니까 한양에 있는 남군을 그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한양에 있는 남군을 그리는 거야 한양 남군아 날 좀 모셔봐라 이렇게 적막한 이 한밤에 내 이 한몸이 누구를 다가고 사냐 얼마나 기다리다가 외로움에 이런 노래를 노래를 지었을까 그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힌다 자 이거 참사부터 그러면 거기까지 이어서 6절까지 천안도 삼거리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죠 그쵸? 시작 천안도 삼거리 고맙이 옳은 정순아 거두른 흠 폐어색 허어색 엎 서 흠 흠 흠 흠 호바리를 마려라 아까운 청순이 다늘고 가노라 은하자학교가 강무너졌으니 건너갈 길이 막연이로구나 세상만사를 생각을 하면은 고창해지 일속이로구나 날 다려가고라 날 모셔가고라 한양남구나 날 모셔가고라 정막한 빈방에 괴로운 이 몸이 누구를 바라고 산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신천한 삼거리 다 배워봤습니다 너무 쉽게 배우셨어요 잘 깎이셔고 그래요? 정말이죠? 네 진짜 거짓말 아니죠? 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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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